20세에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저래 오늘의 존재 백세 인생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플라잉 요가 어디에 이렇게 좋나요? 남자분들이 전리선 자극을 해주시면 전리선 자극을 해주시면 남자분들한테도 좋아요 갑자기 같이! 이거 진짜 시원하다 대박 1 어깨는 움직이지 않고 고개만 왔다 차라리 어깨 움직이지 마 그게 뭐야 어깨 그대로 목만 그렇지 표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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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게 그렇지 차라리 표정 예쁘게 그렇지 운동을 이렇게 맑게 해야 돼요 응 그렇지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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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털어 얘 왜 이렇게 털어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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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왜 이렇게 털어 으응 어쩌봐 이찬은 왜 이렇게 털어 으응 버텨 차라리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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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이 죄를 네가 알렸다 으응 잡아주고 뒤꿈치 잡아주세요 하나하나 호흡 호흡 오 사라지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세. 뒤로 머리를 넘겨 이처럼 머리 넘기면 돼 뒤로 그렇지. 발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발을 한번 걸어보실 게. 그렇지 오 찬원이 된다. 상태에서 찬원이 노래해 봐봐 어머 무슨. 자 이게 다 이게 복근 근육을 위한 거야 자 시작. 오 촌마을 어귀에 서서 마을의 편함을 기원하라. 호이 호이 진또 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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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또. 근데 거꾸로 매달렸는데 너 노래를 잘한다 잘하네. 커져요 그 사이로 왼발을 앞에서 뒤로 뻥 차실 거예요. 앞에서 뒤로 그리고 왼발을 아래로 누르고 왼발을 어떻게 왼발을 그대로 아래로 누르는 느낌. 이렇게요 네 맞아요 엉덩이 중앙에. 어!! 차례 걸려야 돼요 괜찮아요? 전립선 전립선 어..잠깐만.. 그게 아니라 괜찮아 그쪽이...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잘 정리해야 돼 나 진짜 튼튼해서 괜찮아 줄..펼쳐 자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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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범 표지로 가자 아 좋아요 나방 나방 등에 못 들어간 거 같은데 오.. 잘한다 잘한다 다시 하나 둘 셋 그냥 이렇게 이해를 좀 해줘.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. 자 한번 가볼게요.